박수 부탁드릴게요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말아보자 하는 것들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영화 세 번 봤는데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좀 볼 때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볼 수 있도록 좋은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무대 인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반갑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영화 7년 전쯤에 제가 저는 원작 소설을 읽고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실화가 돼서 저는 오늘 이제 영화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영화가 주는 재미있는 메시지가 지역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의미를 담아 저희가 특별한 7년의 밤 스펙을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배우분들이 직접 나눠 드릴 건데요 그냥 나눠 드리면 좀 그러니까 혹시 아들이랑 같이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멀리서 왔다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가장 멀리서 왔다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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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어머님 하나 드리고 하나하나만요 1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SNS에 좋은 리뷰도 많이 남겨주시고 주변에 유소물도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태력보사 감사합니다